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깐딱입니다. 어제는 제가 한치를 혼내주고 왔습니다. 어제는 그냥 집에 갈 때까지 땀은 피딩이 없습니다. 그런 날씨가 더 재미있습니다. 안심심하고 오늘도 한 시간 물어줄지 가보시죠. 고고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넘어집니다. 많이 늘려야죠. 분실이 지고 있으세요. 지고 있으세요. 지고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시청자님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배에서 1시 2마리 오징어 1마리 올라왔습니다. 어제 사용한 우리 전투병들 다 무역 제기시켜가지고 그늘에 싹 말려왔습니다. 깨끗하게 말려왔습니다. 시청자님들. 어제 우리 전투병들 많이 빠져가지고 골치 아프네. 오늘 요리를 한번 따라 봅시다. 자 맨 위에 디오디오. 반수박 하나 달고 있어요. 반수박 하나 달고. 자 그 다음에 자 레인보우 색동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오토멘 이카메탈 100g 장착기가 오늘 요래가 다단체비나 요래 시작해보십니다. 시장님들. 단차는 60 예 예 어제 어제 제가 한치를 좀 혼냈습니다. 시장님들. 예 제가 좀 많이 혼내주십니다. 예 오늘도 열심히 해갖고 좋은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장님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4단체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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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다 수십 30m 부터 출발하겠습니다 30m 부터 오늘 해먹을 좀 많이 끼니 나중에 만약에 애기가 안되면 좀 밝은 걸로 한번 넣어볼게 일단 요래가 해보고 또 안되면 또 전투병 교체하는 걸로 오늘도 열심히 해갖고 좋은 거리로 만들어 봅시다 시청자님들 첫 캐스팅 갑니다 30m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마리 물어봐라 빨간색 계열 빨간색 계열 30부터 20m까지 올라가 봅시다 동료 히트 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해먹옥기가 지금 밝은 애기로 바꿨습니다 바깥이가 웃는데 일단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캐스팅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진짜. 아이고.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30! 30! 25! 아이고, 예민하네요. 20! 20! 오케이, 시장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재수! 오케이! 20! 20! 오케이, 시이. 타이밍 시절 좋습니다. 시절 좋습니다. 시장님. 미트. 20. 연탄사 세마리 합니다. 시장님. 지금 회모가 끼어가지고 시장님들. 제 공지가 좀 있었거든요. 산봉 애기는 없고 그냥 애기에다가 공지포 올려가지고. 제가 얇은 구리 줄이 있었거든요. 감아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았습니다. 공지포를 이렇게. 시장님들. 공지포. 요거는. 구리선 얇은거에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해모가 끼어가지고. 파고 있습니다. 공지포. 공지포. 오케. 20. 시장님들. 또 올라온다. 이 공지포가 또 신의 한숨입니다. 시장님들. 아 해묵길날에 꽁치포 감아라 자자자 잡아라 아 이는 오찌 아지 신생들 한 번 놓습니다 일반 애기에다가 요래 감았습니다 해묵길날 끼있다 안 끼있다 해가지고 요래가 요래가 담운 한번 잡으시고 밑에 약다 약아 와 발맛 사알 날린다 네 발맛 사알 댑니다 와 네 맞습니다 그나마 요것도 살았습니다 와 아 빨리다 이따 그렇지 좋았어 아 아 오늘 요 상봉 요 요 요 신의 양수네 아 오늘 요거 오셨으면 어쩌뻔 했노 큰일날뻔 했네 아 봐라 какая 김 햄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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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이 미고 왔습니다. 한치 오징어 아이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도 오늘 일어나네 손맛 빠야지 싹 잡아 아이가? 메다 히트 히트 이십이 한치야 이거 오이구야 시각이 안타 오이구야 한치않입니까 시장님들 오케이 자자자자 오케이 한치않입니까 시장님들 해 후원 아 안 좋아하는 한치만 묘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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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iler 히트 한참이 한참이 아입니까? 자 시장님들 자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54분입니다. 와 오늘 해먹기고 와 물은 막걸리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태클박스에 꽁치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와 오늘 그거가 있으면 오늘 놀아야 될 뻔했다. 와 홍콩 갈뻔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좀 잡았습니다. 닮아 아 그리고 이후에 넘땡 나는